오늘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독족도를 갑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는 1시간 50분 소요되지만 코리아 스타는 1시간 20분에 도착합니다. 빨간색 우체통이 맞아주는 도우 선착장입니다. 새벽에 출발한 관계로 만나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면적 20.87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37.6킬로미터이며 덕적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75킬로미터 해상에 위치하며 덕적군도라는 이름은 큰 물섬이라는 우리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이 깊은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그를ygger한 를 사는 다음 ud로에 대중으로 군산이 터뜨려야 합니다. 한이 недавно 일어난 다음 다녀석장에서 자동산에서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어디를 가든 조망이 좋은 곳을 좋아한다 섬에 가면 꼭 그곳의 높은 곳을 가곤 했는데 덕쪽도의 비조몽 높지도 않고 전망 좋은 곳이다 덕적군도란 인천 남서쪽 약 82km 늘어진 경기만 앞바다에 흩어져 있으며 덕적도에 포함된 소야도, 백어도, 구럽도, 문갑도, 지도, 성갑도, 선미도, 울도 등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공기 좋고 맑은 섬 덕적도에 다녀왔습니다